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팝 안녕 안녕 이럴 때가 아닌가 자기 만들어볼까요 이틀어로 열릴거라 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학급의 날로 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자가 아니고 햄버거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헷갈렸습니다 불고기 트라스버거 헷갈렸고요 아 빨리 숨격하려면 아 내리겠습니다 카메라 룰 자 여기다가 커피 한우를 쏟아줍니다 선생님 먹어보실래요? 싫어요 그리고 뜨거운 물을 부어줍니다 깨끗만 그리고 스텝아줍니다 냄새 어때요? 오 커피 오 커피 뭐 만드지 사야만 또 되나? 니 아름 맹선생님 매치에 선 특별치 시간 유튜버 언니께서 피 만들고 있습니다 피 피 피 같나요? 근데 그게 안된다 응가야? 자 이제 피를 만들기 위해 빨간 물감을 넣어주세요 그게 언제였던거야 닭 소리 어? 역설 저거 저거 역설이래 공장님? 저거 수혜 지켜야되는거 아닙니까? 망했어 망했어 더러워 이게 응가같아 설탕이 응가같아 아 더러운 자식아 설탕이 응가 지금 욕하신건가요? 설탕이 응가 더럽죠 어 빨간색 빨간색 아 왜그러신지 알아? 인스타 하고싶다 인스타 하고싶다고? 아 나 핸드폰으로 인스타 하고싶다고 아냐 박제했어 왜? 왜요? 다른거 어떻게 볼건데? 인스타는 포기해버리네 인스타 하고 어차피 볼게 없어 방금간까지 하고싶다고 하시죠 이제 올리고당을 넣어줍니다 요호 가짜 피만던데 오 걸쭉해졌어 진짜 피같은데 한입 빠실래요? 이거 식용세트야? 어 한입 먹어볼래? 네 너 한입 먹어 근데 피같은 비 진짜? 한번 여기다 해볼게요 휴지 제가 제 손에 내줬는데 아 내줬? 싫어요 닦아주실거에요? 네 오 이거죠? 은연아 피한번 봐봐 피 저 연출님한테 한번 저의 손과를 한번 칭찬받아보라 오 오 더 걸쭉하게 안 돼요 심지어 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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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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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영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 너가 작게 찢어 먹으면서 하니깐 지영을 사랑스러우면서 그래서 서강을 만들고 되게 경계하고 우리의 가사에서 어떻게 된거 같은데 처음 음향을 맡겼습니다 지금은 조명 끝이지 아까 좋았어 아까 좋았어 를 카메라 하와 롤 스피드 테이크 화메이징머데 롤 롤 롤 롤 롤 롤 롤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이거 마셔 지금 입에서 나무 마시는데 이거 마셔야 할 것 같애 이거 사운드 오케이 한 거야? 사운드 듣다보면 너무 웃겨가지고 자꾸 웃음이 난다 왜 웃긴데 몰라 그냥 소리가 너무 자극적이야 에이에스는 들으면 기절하겠다 그냥 봐라 됐니? 됐어 옆밖에 프레임 시켜 야 그렇게 지고 가니까 깜짝이야 하지마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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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시체입니다 배고파가지고 일주일 전 계란 까는 중 배고파가지고 일주일 전 계란 까는 중 이거 겨울이어서 시원하잖아 근데 근데 나쁘지 않아 먹을까? 맥반석이야? 감동란이야? 반석란이야 반석 아 그거 맞아? 다 깠다 진짜 먹을게? 까서 아래 냄새 맡아보면 아 오케이 이거 개맛이겠는데? 어때? 좀 아냐? 이건 좀 아냐? 진짜겠다 내가 맡아봐 지금 맡아봐 그러면 맡아봐 김성웅 해줘? 잠시만 기다려 이거 무슨 보관이야? 냉장보관 냉장보관 까비 냉장이네 아니 근데 겨울이잖아 밖에 거의 냉장고 겨울이 완전 냉장고지 그렇지 인정? 반씩만 먹자 반씩 먹는다고 솔직히 우리 몸에는 아니 왜 안 죽어 큰 인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보호막으로 돼 있었잖아 네? 보호막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무슨 보호막? 그 이 계란 껍질이 보호막이잖아요 뭔 개놀이야 이건 아무리 배고파서 정신을 나도 이거는 약간 아 너 먼저 먹는다 너 먼저 먹어봐 이거 냉장보관 하라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막 시큼한 맛 나? 개 맛있게 먹는데? 할리 말하라고 꿈라면 그리고 싶다 음 맛있어 진짜? 한 5개 그거 아리에다 달아 1번 앞에다가 장비 1버 199 게임 첫 짬 submitting 촬영 끝! 안녕